타짜 원하이드 잭, 화이팅! 저도 매우 반갑습니다. 네. 일단, 이제, 꼭 안아주실 수 있어요? 처음 봤는데. 네. 유승범 선배님에 대한 지금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, 정말 인간은 진보하고 있구나.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. 우연 정면부터 봐주세요. 앞으로 영화 보실 관계도 딜레마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